네, 안녕하세요.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사망일이 근데 만우절이었잖아요. 때문에 그 당시 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 장국영은 1956년생으로 1977년 아시아 가요제를 통해서 데뷔한 이래 중화권 최고의 스타가 되었는데요. 2003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영화 팬들은 4월 1일을 만우절이 아닌 장국영의 기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활동 중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삼합회의 영화계 진출을 반대하기도 하면서 언론의 문매를 맞은 적도 있고요. 본인도 연예계 생활에 좀 실증을 느껴서 잠깐 떠나 있기도 했었는데요. 90년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또 영화에 계속 출연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표작 하면 어떤 작품이 좀 떠오르시나요? 뭐니뭐니 해도 패왕별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비정전, 또 해피투게더, 천녀유혼 같은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천녀유혼에서는 그 수중 키스 씬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웅 본 세계의 액된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아비정전에서 소옷바람으로 춤을 추던, 만보춤을 추던 그 장면은 정말 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패러디되기도 했습니다. 광고로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국영과 여러 작품을 함께했던 왕가희 감독은 그가 전설로 남고 싶어했다고, 늘 그런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좀 시들지 않은 모습 그대로 기억되고 싶어했던 강박이 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홍콩에서는 장국영의 자살 소식을 들은 팬들까지 이어서 목숨을 끊는 등 좀 베르테르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영화로 제가 말씀드렸던 패왕별이, 이 영화가 국립창극단 무대에 선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장충동 국립극장, 다로르금극장 무대에서 창극 패왕별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연극과 뮤지컬, 또 서양고전 등 다른 장르와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었던 국립창극단의 또 한 번의 실험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영화에서는 사실 1925년 군벌시대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두 경극 배우, 두지와 시투의 사랑과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이번 창극은 동명의 경극을 원작으로 하는 만큼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초안전쟁, 초패왕 황우와 한황제 유방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황우가 패하고 연인과 이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출과 음악감독이 매우 유명하신 분들인데, 연출은 경극의 현대화, 또 세계화 작업에 앞장서온 대만 당대정기극장 대표 우신고가 맡았습니다. 판소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 소리꾼 이자람도 음악감독으로 참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전통예술의 현대화 작업을 시도해온 인물들입니다. 경극은 사실 눈짓, 몸짓, 동작 하나가 상징적인 공연 예술이라서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판소리는 소리꾼의 노래, 말 같은 것이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 장르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결합했을지 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장국영 씨의 눈빛이 생각이 나서 아까 폐황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영화계 하면서는 이 소식을 모를 수가 없죠. 거장의 타계. 누벨박의 데모라고 불리는 아그네스 바르다 영화감독이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영화의 물결, 즉 누벨박의 영화 운동이 있었는데, 장미고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등 이런 감독들과 함께 이런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감독입니다. 대표작으로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한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성을 주체적으로 묘사했고, 또 다큐와 극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었던 감독입니다. 작년에는 또 한국에도 개봉했었던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작품으로 사랑받았었는데요. 국내에서 다양성 영화로 3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아서 굉장히 실갈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래로 5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JR과 프랑스 시골 마을을 여행하면서 동네 벽에 예술 작품을 남겼던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예술에는 나이도 공간도 벽이 될 수가 없고 모든 노동자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예술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정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사실 먼저 작고한 쉐브루의 우산의 감독이었던 자크드미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장국영 씨도 그렇고 바르다 감독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한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